아 죄송해요 막소사 아니 여기 뭐야 독탕인데? 주말이어서 자리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여기 독탕이네요 소름 돋네요 용왕님이 이제 나한테 돌아섰나 봐 다시 어복을 주려고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독탕? 오가 착하 오가 착하 이유가 있을 텐데 독탕인 이유가 조기 안 본 지도 오래됐다 아무튼 잠깐 보고 계세요 여러분? 죄송한데 여기 지금 낚시 안 돼요 알겠습니다 하... 어쩐지 사람이 없더라 다 세팅해놨는데 이게 진짜 다 쓰레기 봉투야 쓰레기 펄이여 펄이여 법적으로 납금이 아니라 아마 이 지역에서 못하게 하는 거야 작년에 이제 민호랑 막 수족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몰렸단 말이야 여기가 바다가 니네 거냐 어쩌나 하면서 싸움 나는 게 항상 그런 이유거든 근데 쓰레기를 안 버리면 되는데 쓰레기를 자꾸 와서 버리고 하니까 마을에서도 당연히 싫어하지 미끼를 끼우겠습니다 미끼를 끼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게스팅 지나가는 민호가 물수도 있다 되게 우덕지근하다 여기 괜찮은데 포인트 오오오오 아 입질 이상한데? 이거 뭐야? 오오오 아니 근데 입질 왜 이래? 물고 있는 건가? 한번 걷어볼까? 뭐 있다 뭐 있다 히트 와 묵직한데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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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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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현질문도 그랬잖아 여기 장어밖에 안 나오는데 이랬잖아 조기 나오네 아니 장어 입질이 아니더라고 어? 여기다 묶어놓을까?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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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 왔었지? 와 히트 어이 포인트 좋구만 주말에 독탕인데 포인트 좋네 누가 장어밖에 안 나온다고 했나요 누구야 저기 저기요 저기 저기요 어머 근데 두레박 아 두레박 수상됐어 조기 두 마리째 던지고 다시 자 조기 두 마리째 그래 이게 장어 입질이 아니었어 아니 현지인분들 항상 그런다 내가 어디 가면은 고기 안 나와요 항상 그래 두레박 물 떠오니까 왜 또 입질이 없냐 왜 그렇게 멀리 안 쳐도 나온다 근데 두 마리 연타 나오고 왜 입질이 밖 안에 물만 떠 놓으면은 이래 텐션 풀렸지 너 지금 입질이 백족이다 아까 입질 있었는데 갔나? 있나? 어? 있는 거 같다? 어 어디 안 도망갔네 오우 안 좋아요 세 마리째 오우 조기 타당입니다 세 마리째 세 마리째 가만히 있었구나 방향이 중요하다 저쪽 방향으로 던져야겠다 이쪽에는 입질이 없다 저기 조기 바글바글하다 자 그래 와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상불하는? 아 입질이 왜 이러냐 아까부터 고맙습니다 소라는 또 처음 봤네 문어도 받아보고 이것도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 술안주인데 나 집에가야 되는데 진짜 안주가 이렇게 푸짐해가지고 진짜 아 더워라 아 맞다 나 우산 있다 맞다 맞다 어우 뜨거워 와 입질 뚜껑키네 오케이 오케이 어 둘 다 입질 왔다 두개 다 왔다 입질 오케이 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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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족이가 왔어요 백족이가 왔어요 ок spinning 우엉 nu거 있냐 얘 아이 실 Straßen 아시어 그러면 백족이가 맞는 거라고 했나 아니면 수족이가 맛있는 거라고 했나 비슷하긴데 adhesive 몇 개 한번 갈게요 이번에 하나 금투 가볼게요 핑크 금투 갈게요 금투 그리고 노란 건 장타 어? 뭐야 입질이야? 아 오늘 오수 채울 수 있는 건가? 4차 벗어나나요? 물고 있는 거 같다 아지대? 아씨 개 힘들었다 따가워요 살이 이런 날 이제 여름 되잖아 여러분 낮에 하는 것보다 진짜 밤에 하는 낚시가 좋아 아씨 괜히 건드렸어 내 손으로 고개를 쫓아냈어 아 목줄 새로 갈아있다 다 꼬아놨다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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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5시다 오 왔어요 왔어요 오수 자동방 기대합니다 출동합니다 잠깐만요 텐션 한번 감고 오나요 오나요 또 만지니까 입질 없나요? 내 손만 담아면 입질이 뚜껑켜 먹은 건가 아 손대지 말까 그냥 손모가지 분질러야겠다 안되겠다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깨불었어 좔구 generators 철로가 철루나 개 가구 겁나 크네 아 오수 채우고 싶은데 왜 오수 안나와 하아 입질이 왜 뜸할까요 여기는 없을까요 아 이제 해 없어져서 그나마 낫다. 더 멀리 져야 되나? 물이 많이 빠졌으니까. 일부러 안 잡는 거야. 아까 다섯 마리 내가 일부러 놓친 것도 눈치 못 챘어?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미 눈치 챘다 아까. 집에 가려고 했는데 내일 가야겠네. 아 소라리 갖다 줘가지고 사람을 갑자기 발목을 붙잡아요. 시러기 남았는데요. 네? 고기가 안 나와서 저도 남았는데 이장님이신가 보다. 동네 이장님들한테 잘 보여야 돼. 나중에 왔을 때 이쁜 받을 수 있어요. 낚시할 때. 주민분들한테 특히 잘 보여야 돼. 저 쓰레기도 다 주워왔어요. 안녕히 가세요. 누구세요 근데? 친구예요. 아 친구세요? 친구 많으시네. 아 쑥스럽다고요? 저거 민어 민어. 민어 오늘 잡은 거래요. 뭐 하는 거지 지금? 아 그거 선물이라니까 저기. 아 지금 개무실 하는 거예요? 잡았는데? 그게 제일 작은 거고 큰 것도 있어요. 난 이만큼. 우와 지겹다. 우와. 쩔었다 쩔었다. 여기 횟집 사장님 닿았다. 가서 먹으라고 또. 뭐 하세요? 뭐 하세요? 야 방송 중이야. 그만 이만. 저 되게 근데 저 되게 뚱뚱하게 나오죠? 훨씬 마르셨어요 화면보다. 아 저 고기 찍고 있었어요. 얘 다시 나 찍어야겠다. 아 귀여우고 계신다. 아 광어 양식 하세요? 오. 어 됐어요? 잘 먹겠습니다. 전복도 두 개 쪄주고 전복 회로도 해주고 소라도 쪄줬어.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여러분. 나 술 사 갖고 올게. 아 집에 갈라 그래야 돼. 먹다가 모기 있으면 들어가야지. 이건 찐 거. 찐 거랑 회랑. 나 왜 이렇게 많이 탔냐 근데. 아 미쳤다리. 전복회. 광어회. 전복하고 소라. 비주얼 봐. 내 핑계가 아니라 이건 솔직히 집에 못 갈만 했지? 갔으면 근데 솔직히 인간도 아니잖아. 푹 자고 내일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지. 광어회를. 음. 전복 하나 먹어봐야지. 음. 전복 그게 꾸덕꾸덕한 거 봐. 전복. 전복 너무 맛있다. 음. 음. 맛있다. 그리고 회도 내가 딱 좋아하는 식감. 딱 두껍게 썰었어. 야. 저 황금 횟집 저기 사장님이 잘하시네. 잘해 잘해. 칼즈를 잘해. 참. 음. 치얼. 아. 너무 시원했다. 지느러미. 음. 고소하다. 고소해. 고소하면 확 퍼졌어. 입에서. 음. 너무 맛있다. 와. 지느러미 근데 이렇게 두껍게 썰었어. 원래 되게 얇게 썰잖아. 근데 되게 두껍게 썰었어. 지느러미를. 하. 소라 향. 구독자님께서 낚시하는데 주고 가셨거든요. 정말 잘 먹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음. 너무 맛있다. 소라 내장도 되게 좋아하는데. 찐해가지고. 내장은 많이 먹으면 배탈 나니까 딱 한두 개만. 손 좀 놔야겠는데. 쟤도 나한테. 누가 걘지 진짜 보여줘야 되는데. 아.